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많이 기다렸을텐데 9월 모의평가 진심을 담은 총평입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도 다양한 연락을 받았어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만점입니다 하나정도 틀렸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선생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원래는 총평 및 분석 및 해설 강의를 현장 버전으로 촬영을 해서 올릴까 하다가 올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에 떨 것 같아서 일단은 총평 먼저 선생님 여기 연구실에서 시험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정법은요 분명히 우리가 배신이 없는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그런 메리트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다만 근데 시험 문제를 풀다 보니까 너무 낯설어 여러분 낯선 게 개념 때문에 낯선 건가요 아니면 유형이 낯설었나요 아니면 선거가 계산 문제가 아니라서 낯설었나요 아니면 시험이 너무 길어져서 혹은 거기 있는 제시문이 너무 길어서 그게 낯설었나요 아니면 시간이 정말 부족했나요 여러분 이거 분석하셔야 돼요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건 보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알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걸 캐치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게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적을 내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욕심을 갖는 건 당연히 좋은데 욕심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할 건 아니라서 차근차근 정말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총평 전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시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출제 비중이 이렇습니다 4, 4, 2, 4, 2 이게 작년 수능 출제 비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원래 3단원에서 3문제, 4단원에서 3문제 이렇게 되는데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서 2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정답률이 낮은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선거가 가장 낮아요 우리가 지금 선거 문제가 개념 문제가 아니죠 아 다시 계산 문제가 아니죠 계산 문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당황했다 어 선생님 이거 개념 문제던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이 문제를 쉽게 맞춰 써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보단 더 많이 틀린 개념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자기가 어 잠깐만 이거 계산이 아닌데 그럼 내가 선거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맞출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맞춰 써야죠 근데 정답률이 가장 낮은 걸 보면 선생님이 기선제압에서 끝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일단은 우린 9월 모의평가 전에 개념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선거에 관련된 것은 9월 모의평가를 본 이후에 그 트렌드를 반영해서 정리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일단 선거 문제 기선제압에서 패스하고 그리고 나서 개념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거 문제 빼고는 다 맞췄나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선거 문제 빼고도 몇 가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 보는 선지가 등장을 했다 정말 그건 처음 보는 선지일까요 분석 및 해설 강의에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생님 단언컨대 선생님 교재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했던 내용을 벗어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했고 교재를 또 열심히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 알면 시험장 들어갈 것이다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걸 요약해 주는 게 선생님의 책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더 중요해 덜 중요해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세워드린 건 있지만 강의 내용 중에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할 거 다 했으니까 너는 왜 틀려? 이 말이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걸 잘 다지기만 하면 우리 수능날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몇 가지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일단은 분석을 하셔야죠 자기가 뭘 몰랐고 뭘 힘들어 했는지를 자 그때 국제법 엄청 틀렸잖아요 국제법의 답이 1번인데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말은 헌법 조문을 읽어본 친구들은 그냥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헌법상 체결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 말도 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다 수업시간에 했다라고 하면 틀린 사람들은 어 잠깐만 수업시간 했으니까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건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건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 그게 아니라 그걸 까먹었다 깜빡했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채우면 충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해배상 문제 상당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 통치기구도 많이 틀렸고요 A부터 F까지 있잖아요 6개 기관 그 다음 헌법재판소도 많이 틀렸고요 가족관계업업 세트 문제로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뭘 틀렸는가 남들도 많이 틀렸구나 난 괜찮구나 좋아요 남들 많이 틀린 거 자기가 틀렸다 그러면 자기만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틀렸다 분명 있을 겁니다 어떤 건 정답률 90%까지 가는데 틀린 것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누군가는 이 국제법을 35%로 힘들어했지만 자기는 그냥 너무 쉽게 맞췄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마다의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럼 그걸 어떻게 채워나갈까를 고민하시고요 등급컷 보시면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냥 예상이잖아요 1컷이 지금 44점 정도로 나옵니다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랑 또 달라요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가 일명 반수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44점 정도를 방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수능날은 얘보다 조금 더 어려워도 이만큼 점수를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2등급, 3등급 시험 끝나고 나서 자기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얼른 보완하시고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할 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 충분하다 하던대로 묵묵히 한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텐데 지금 선택과목 바꿀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화법을 선택한 상태에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방법을 바꿀 것도 아니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이제 기선제압 완강을 했기 때문에 파이널에서 어떻게 좀 더 9월 모의평가와 6월 모의평가를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을 수월하게 만점으로 이끌 것인가를 고민할 테니 여러분들은 해왔던 대로 묵묵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가 의미가 있습니다 미출제 요소? 아직 출제되지 않은 거 어떻게 합니까? 아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기선제압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그것만 소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국제기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저희가 알죠? 수업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국가 간 분쟁 얘기를 담당한다고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어디 있는 거냐라고 하면 기선제압 뒤에 해설지 읽어보세요 두 번 남아요 국가만 제소할 수 있다 국가만 제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도록 해설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고요 지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임어택 비록 뒤에 선거의 계산 문제가 빠져있다 하더라도 타임어택 때문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할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실전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체크해 나가고요 일단 파이널의 실전모의고사는 시즌3 적생모 시즌4 3회분 3회분 해서 총 6회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거쳐갔던 문제들도 상당히 좀 타임어택을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잘 설계된 문제로 구성했기 때문에 원래 가장 간단한 건 시즌1부터 여러분 이게 시즌1은 6월 모의평가 대비고 시즌2는 9월 모의평가 대비니까 6월 모의평가 끝나고 9월 모의평가 끝났으니 1,2를 안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연구실은요 이걸 6월 모의평가 전에 낸 거고 9월 모의평가 전에 낸 거지 6월 모의평가만을 대비하기 위해서 낸 교제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인 긴 호흡을 통해서 총 12회분에 모의고사를 제작해 드리는 약속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거쳐갔던 적색모도 안 푼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풀어보기를 추천하고요 그 다음 파이널 강의는 수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수강해라 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나 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왜 그걸 꼭 수강해주길 바라냐면 이제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튜닝을 해나갈 건데 이 튜닝이라고 하는 건 이제까지 선생님이 강조해왔던 포인트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제 9월 모의평가를 치러보니까 예를 들면 4번에 세트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6월도 나오고 9월도 나왔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소재들을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만 한번 체크해보세요 법치주의, 법의 이념, 죄형법정주의 이거 이미 시도됐던 거고요 정부 형태랑 통치기구 심지어 지방자치 묶을 수 있습니다 꼭 세트 문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문제의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녹일 수 있다 그 다음 여기는 정말 높은 수준으로 선생님은 진짜 예측해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그 다음에 범죄와 형벌 거기다 보완처분까지 넣어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세트 문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세트 문항은 어떤 거예요? 두 문제 연속 나오죠 긴 한제신문을 통해서 두 번의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가만 보시면 가족관계 중심으로 세팅하면 아주 좋습니다 가족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법률은 했어 자식이 있어 잘 보세요 그 자식이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그 미성년자 가지고 뭘 낼 수 있어요? 9월 모의평가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자식이 연소근로자냐 혹은 미성년자 근로자냐 이거 가지고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소년사건과 그냥 일반 형사사건을 묶어서 낼 수도 있고요 소년사건과 더불어서 손해배상 그럼요 소년사건을 통해서 누군가가 처벌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렇죠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다 그러면 일반 불법행위 부모가 지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과 범죄 혹은 소년사건을 묶어서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파이널 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해드린다는 건 선생님이 판사를 통해서 예쁘게 정리도 해드리겠지만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주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우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거기까지 나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법은 이제 9월달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9월달 내버렸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9월 모의평가에 이 국제법이 나온 걸 기준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음 수능날은 국제법을 안 내고 국제기구를 내겠습니다만 이러다 또 국제법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출제 비중으로 본다면 아마도 국제기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도 할 것 같은데 국제기구만 내지 않고 국제법에 관련된 선지를 얼마든지 넣어서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사법재판소를 함께 낸다면 사례보다는 개념다지기에 주목해달라 이건 기선제약코스에서도 누누이 강조해 드렸고요 사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만 잘 보세요 거기 범죄와 형벌 파트에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든지 책임조각사유 그냥 단순하게 사례 몇 가지만 던진 게 아니라 분명 밑에 보면 선지에 개념이라든지 각각 개념의 연결고리들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면 분명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거죠 깔고 시작하는 개념들 간의 관계 잘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족관계다 하더라도 그 가족관계에서 쓰는 용어들 정확하게 정리하는 그런 개념 확실하게 따져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조언해드리고 선생님은 분석 및 해설 강의로 넘어가면서 인사드릴 텐데 선거 문제는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문제가 개념 문제로만 남아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선거 문제를 쉽게 맞춰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선거 문제조차도 지금 보면 기억니은 디귿이죠 선생님이 6월 모의평가 끝나고 해설할 때 뭐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기억니은 때문에 먼일이 벌어진다 기억니은 때문이 아니라 기억니은 디귿 리을 선지에서 하나 때문에 먼일이 벌어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20번 문제가 예를 들어 답이 기억 리을인데 기억니은 리을 골라서 틀린 사람이 그렇게 많을 거예요 4번 선지를 골라서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기억니은 리을도 들어가 있고 기억니은 리을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답은 기억니은 리을인데 기억니은 리을이 들어가 있으면 니은 때문에 먼일이 벌어진다는 걸 반드시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억니은 디귿에 끝나는 이것도 상당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적자생정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뭔가 확신을 얻은 친구들 정말 축하합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대로 공부해 나간다면 충분하겠구나라고 느꼈던 친구들은 그대로 해나가시면 되고요 부족하다고 느낀 친구들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포기할 게 아니고 공부는 지속되어야 할 테니 선생님이 강의에 주목해 주면서 다양한 형태로 돕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그게 인스타그램 쪽에서 좋은 OX 연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OX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좀 던져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그날은 혹은 다음날은 선생님과 함께 이걸 좀 함께 깊이 있게 공부해 보자 하는 주제들을 던져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것들 다 챙겨 나가면서 신나게 즐겁게 재밌게 멋지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심층 분석 및 해설 강의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통해서 촬영을 해서 올릴 테니까요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함께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대비해 나갈까 무엇인지도 같이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 하길 바라면서 Peace 최적이었습니다